인조선 스토도 높은 걸 신는다 무릎 발목 쑤시고 에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김어련님 실제로 그래서 FG를 신고 그 인조구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부상 위험이에요 피로도가 엄청 쌓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예를 들면 리뷰를 찍기 위해서 테스트 한다고 인조단지 갖고 들어가서 10분 20분 뭐 끊어서 다 촬영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FG 같은 거를 신고 정말 큰 경기를 90분 동안 인조단지에서 45분 45분을 뛴다 다음날 온 삭신이 수시죠 다행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운동하는 곳이 타잉인 거는 잔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 스터드 있는 거를 신고 그래도 FG가 아닌 뭐 일본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 라운드 형에 물론 이것도 이제 분류는 이제 보통 FG로도 분류를 하긴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걸 FG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스터드로 인조단지 HG, FG를 다 겸하는 걸로 다 일본은 이제 디자인을 하니까 그래서 일본 축구화를 제가 선호를 해요 물론 유니클로도 아침에 와서 한 발 사 갖고 왔지만 일본 걸 너무 좋아하나? 차도 일본 거고 또 뭐 있지 일본 거? 카메라도 일본 거고 그래서 도모스를chant, 네 감사합니다